결국에 이제 솔지 없는 EXID 쟤는 왜 써본지 알겠어 근데 그 말이 너무 좀 나은지 상처였던 게 와 솔지 쟤는 애들이 버는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그냥 난 그냥 그 현실 자체가 너무 싫어 별로 사람들은 몰라 온갖 축축들이 나오잖아 탈퇴나 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아... 뭐 그런 게 뭔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 같아서 내가 전공을 찔리는 거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런 이제 현실들이 많이 힘들었었어